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언택트 과학 창의 매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아동들이 과학과 마술이 결합된 콘서트를 통해 재미를 느끼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댓글로 소통, 공감하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총 4개 교회 1,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아동들이 꿈과 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